자 반갑습니다 여러분 2022년 4월 2일 오늘 토요일이죠 네 지금 새벽 5시 10분이 지나고 있습니다 어 이번 시간에도 한 2018년도 기출 문제를 쭉 한번 가보겠습니다 지금 선생님은 이렇게 정리를 했어요 지금 2014년까지 있거든요 왜냐면 2013 년도 까는 볼 필요 없습니다 그때는 객관식 문제이기 때문에 싫다 보는 거 보지 마시구요 자 2018 17 16 하나 둘 셋 넷 다 7개녀만 보겠습니다 자 봅시다 자 이것도 보세요 바로 나오죠 2011 개정 교육과정 자 봅시다 2015 개정 교육과정 이거 뭐예요 제 2015-85 도 85인데 이게 뭐냐면 교육과정입니다 교육과정 이게 다리배당 특사고등학교 단위배당 기준입니다 자 이거 뭐냐면 다시 특성하고 고 고 단위배당 기준 제가 이거에 대해서 좀 설명할게요 자 학생의 적성과 진로 뭐 적성과 진로를 고려해서 몇 단위를 더 하라 를 고려야 그럼 당연히 이거 보세요 28단위를 전문교과 2로 가야 하는 거잖아 전문교과 로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이게 전문교과 2입니다 2 아시겠죠 그러면 일반기 고등학교 아 특사고등학교 선생님들 교장선생님들 보세요 당연히 그러면 입문계 교과를 줄여야죠 무조건 애들 이제 기술을 많이 시켜야 안될까요 제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자 그 다음에 두번째 주차계획입니다 이거는 건축계획 설계입니다 건축설계 파트에 가장 기본적이죠 자 주차계획에서 뭐예요 이거 교차주차 맞죠 주차 직각주차 교차 및 직각주차 이게 기본이에요 이것들 설계하는 사람들 이거 모르면 안됩니다 자 조적식구조입니다 조적식구조 자 이건 건축구조 선생님 조제 사용 되는게 뭐예요 이거죠 자 건축구조에 조적식구조 맞죠 예 4번 4번 힘 철근 자 압축 철근 자 이거는 뭐다 철근콘크리트 재료 이게 제일 잘 나옵니다 철근 콩크리트 보의 균열과 보의 균열과 처짐 됐죠 자 그림은 자 사유자에서 평을 할 때 이거 뭐야 청량인 같은데 이거는 청량인도 아니구요 이거는 땅 파는 거니까 어 보좌 수리하기가 아니고 청량지적 청량지적 청량합시다 성토 야이니까 예 이것도 그냥 어 부단해서 교체 표고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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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니까 아 아 절 성토 절 성토에 대한 토 량 토 량 구하는 거 토 량 구하는 식 토 량 구하는 식 구하는 토 량 토 량 토 량 그냥 토 량 주거 잘 안되면 또 세웁시다 교점의 표고를 간측한 교점에 표고 간측 결과 활용 됐죠 자 6번 한중 공글 잇습니다 이거 재료죠 예 한중 공크리트 자 이번에 하정동에 그 나왔잖아 저기 뭐라고 해야되나 저 무너졌잖아요 그 이유가 뭘까요 겨울에 추웠잖아 올해 그러면 당연히 보온양생을 잘했어야죠 그리고 충분히 양생한 다음에 사포트 그러니까 이걸 버티는 걸 천천히 빼야죠 너무 빨리 뺐다는 거야 하긴 뭐 인정 돈 벌려면 해야죠 그렇게 그러다 사람 다 입을 문 닫았죠 자 물 수량입니다 이거는 뭐냐면 자 수리학 수리학의 폭 오직 개수량 물을 씁니다 자 이거는 푸르드 푸르드 수에 의한 물의 흐름상태 수 구하고 이게 물의 흐름 상태를 판정 맞죠 자 8번 보겠습니다 아 이거는 역학입니다 어우 역학 선생님 제일 좋아합니다 역학 역학은 잘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그 역학은 잘 수 있습니다 트러스 트러스 부재 에서 물 구해를 써 수직 반려 이거 못가면 건축가 아닙니다 공부하세요 이 레디 믹스티 아 레디 믹스티 레디 믹스티 준비한다 쓰 컵다 그러니까 미리 다 만들어서 갔다 가면서 만들었다 가면서 완전히 다 만들었다 맞죠 이것도 레디 믹스티 콩크리트 10번 흑마이공사 트러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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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트러스τε 작품 상태를 보관 자학이 Lacl 토스 트러스otta 혹 În 또 뭐예요? 샌드드레인은 종이를 갖다 꽂는 거 외물을 쭉 뽑아내는 거 웰포인트는 웰포인트 받아내는 거 언더샌드 샌드 드레인 선생님 친구분이 건축사가 있습니다 건축사가 제껄 보면 힐링이 된답니다 미친놈입니다 웰포인트 항상 건강하세요 다들 자 실버 아우 좋죠 아 이거 뭐예요 이거 건축구조 다이고 공조 공조에 뭐예요 고가수급수설비 응 급수 급수 설비 고가수조 방식 그럼 당연히 국가에 적간도 나오겠지 열관류에 와 좋았어 이외에서 판근하면 나겠네 건축공조 열 저항 열 저항 열 저항 아 열 열 저항 및 열 갈류율 정의 정의까지 적어놨죠 야 이거 이번에 어려웠구나 어 이거야 이것도 있네 프레스턴트 콘크리트 오케이 항상에 나옵니다 프리 스트레스 프리 스트레스 레스트 콘크리트 프리 미리 스트레스 압력 준 콘크리트 하중이 아 오케이 이거 뭐다 힘 하연 응력 콤마 콤마 상연 응력 이게 상식인데 이걸 뭐라 14번 오 좋아 좋아 14번 14번 하중이네요 이것도 하중이네요 이것도 네 네 단면 단면 2차 모멘트 상연 응력 최대 전단 응력 구하는 거 14번 구하는 거 야 이거 쉽네 이거 볼게 아 시험 문제 어디서 나오는지 알겠죠 자 보세요 여러분들 무조건 교육관절 100% 나옵니다 맞죠 자 여기에 선생님이 이걸 한번 적어볼게요 예상문제 한번 적어볼게요 세리난두기 칸 2개 자 보세요 2023년 그냥 나오는 거 다 적을게요 아 선생님은 다 확실합니다 이거 신이 내려왔어요 옐로우로 여러분 잘 오시게 진하게 그리고 뭐 여기서 바로 갑시다 그냥 100% 나옵니다 1번 2015 개정 교육과정 100% 나옵니다 맞죠 이걸 안 넣을래 안 넣을 수 없습니다 됐어요 21 이 이렇게 되니까 불구에 나올 거고요 그 다음에 건축 구조는 상식이겠죠 이거는 제 생각에요 제 생각도 그런거 여러분 생각도 그러겠죠 이거는 최소 2문제 예상합니다 시공 몇 문제씩 나오는거 보자 2문제 3문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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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 안 받아 하겠습니다 최소 3문제 예상 2문제 이거는 3문제 이거 내가 다 집어둘게요 수리학도 한번 봅시다 이거는 나옵니다 공업교육 살아임력 아 그렇죠 이거는 이거는 교육과정 해설서 교수방법 및 평가 지나베 수 없이 했습니다 내장에 대해서 이거는 한 몇문제 나올 거냐면 3문제 바람 많이 부네요 네 뭐 이정도 하면 안될까요 뭐 일단은 쭉 보겠습니다 예 이런식으로 계속 할게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어 새벽부터 일어나서 쌤 이렇게 하는거는 잠이 안 와서 가는게 아니구요 여러분들 열심히 공부하시는거 적극적으로 응원합니다 대한민국 교육 바꿀 수 있습니다 바로 바로 주인공이 여러분입니다 오늘도 하이팅입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